명상 명상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없애며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명상을 위해서는 호흡과 함께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치게 두고 마음을 다시 집중해 주세요. 이때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 생각이 점점 사라지면 다시 숨쉬기에 집중합니다. 명상을 하기 위한 환경은 주변 소음이 적은 조용한 장소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명상을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코로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편안한 호흡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턱을 하늘로 향하도록 약간만 올리고 머리를 뒤로 살짝 젖혀 얼굴이 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제 두 눈을 감고 눈썹과 눈썹 사이의 초점을 온화한 마음으로 유지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 밖의 에너지를 느껴보며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신의 몸이 빛과 같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해봅니다. 내 몸 밖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며 자신의 몸과 주변 환경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봅니다. 이 상태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의식을 머리를 둘러싼 주변 공간으로 그리고 더 넓은 우주 공간으로 확장할 겁니다. 우리는 물질에서 공간으로 입자에서 파동으로 에너지의 주의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먼저 눈과 눈썹 사이의 공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 다음 눈썹 사이의 공간에서 눈 뒤쪽 머리 주변 공간의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이제 목 바깥 주변의 공간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집중하며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가슴 바깥 주변의 공간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집중하며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몸통 바깥 주변의 공간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집중하며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아랫배 바깥 주변의 공간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집중하며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엉덩이 바깥 주변의 공간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집중하며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자, 이제 앉아있는 곳 주변의 방대한 공간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집중하며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의식을 더 확장시켜 방 너머 공간의 우주의 방대함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집중하며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했을 때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 등을 감사한 마음을 가진 채로 상상합니다. 상상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산만해지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니까나 상상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앞으로 하여가면 상상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산만해지는 기쁨과 물정상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안내해 상상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작 72가지로 안내해 이 만족 및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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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신의 몸과 환경에 집중한 주위에서 아무 몸도 마음도 아닌 순수한 의식이 되어 무한한 암흑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이제 무한의 암흑 속 공간에서 하나의 생각만 존재합니다. 호흡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여 마음과 몸이 한결같은 상태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는 이 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이 마음속 생각이 지속되도록 하세요. 숨을 내쉬는 동안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나는 마음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이 명상을 약 10분 동안 반복합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마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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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을 하는 중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합니다. 남은 몸이 아니다. 자 이제 양손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양손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해진 두 손을 눈위에 살짝 얹어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손바닥을 무릎 위로 올리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걱정이나 거부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그 상상 속에서의 행복과 안정을 느껴보세요 자 이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뜹니다 온 몸에 힘을 풀고 서서히 손과 발을 움직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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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